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다지 입니다. 자 오늘도 오랜만에 주라기 올드 에블루션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번 시간에 두번째 선물 장갑 해제 했잖아요 저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이슬람 마던세루스에서 마무리할게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작은 초식공룡들을 위해서 이거 아주 작은 초식공룡들을 위해서 이거 우리를 만들다 말았죠 이거 마무리 짓고 갈까 말까 합니다 갈까 말까 합니다 이게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이제 당연히 초식공룡 급식기를 설치해야지 급식이 없으면 얘네 못살아 급식이 있어야 돼 오케이 그렇지 이제 완성됐다 완성됐다 좋죠 이제 왜 그래 조그만 초식공룡들을 이제 숨겨야죠 다 마치시켜야죠 마치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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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보냈어 다 보냈어 다 보냈어 다 보냈어 다 보냈으니까 우리 저번에 후양구 사울스 후양구 사울스 52%네 52%니까 이거 부화할까요 부화할까요 그냥 부화하자 부화해 부화해 그냥 부화해 마치팀 일하고 있는거 맞아 마치하는게 오래걸리네 오케이 드디어 마치 됐네 하나 잠시만 오케이 이제 이동해야지 이동해야지 드라코야 너의 새로운 집으로 이동 이동중이야 지금 다음 드라코 어 왜 빗나가 제대로 맞춰봐 또 빗나갔네 제대로 맞춰보라니 또 빗나갔네 아 어디까지 빗나가려고 드라코야 NC유팀 계속 못맞추면 내가 운전한다 안 맞추겠다 이거지 내가 직장하겠어 내가 답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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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자 어떻게 됐다? 얘는 됐어? 한방이면 충분한데 어떻게 됐어? 네 아 드라코 2번 당신의 새로운 집으로 이동중입니다 후회양국사울스도 부하속도 진짜 빠르네 후회양국사울스 마지막 마지막 스트로 튜오 미모스야 전만 맞춤다 이제 너만 좀 맞춰봐 됐나? 됐어? 된거야? 오맘만 하고 있어 왜그냥 놀라기만 하고 있어 드라코 가만히 있어 못맞춰 맞춘다 내가 오케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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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쟤도 이동시켜 오 저기 첫번째 도착했네 가사야 맘에 들게 바랄거야 니 새로운 집이 맘에 들게 바랄게 아 그리고 오 우리의 새로운 공룡 후회양국사울스 새로운 종이 부하합니다 아니 황사합니다 황사합니다 약간 스테고 스테고사울스 종료 스테고사울스 종료 오오 기다려야 너 볼디치면 니 친구도 부하일게 스테고사울스 스테고사울스 과의 공룡입니다 내 말이 그거야 스테고사울스와 닮았다고 아 잠시만 잠시만 오케이 방금 4개 왔나봐요 방금 4개 왔나봐요 와 진짜 디테일 너무 좋다 디테일 너무 좋다 오 자산이동 완료 자산이동 완료 아 음 나 뭘 할려구요 두번째도 뭐 두번째도 뭐 어 어 에러 났나 안 움직여져 왜 안 움직여져 왜 안 움직여져 아 일단 뭐 두번째 보아해 두번째 이혼여석 이혼여석 드디어 나오는거야 미안해 늦게 보아야지 미안해 오케이 새로운 집이야 가자 살아 가자 살아 이렇게 쟤 바로 이동간 넌 왜 이동간 안하니 어 잠깐만요 저 메뉴로 갔다 나와야되 메뉴로 나갔다 들어갈게요 나 들어왔다 뭐야 어 어 뭐야 아 거긴 저장 자동 저장이 그렇게 빨리 되진 않나봐요 여러분들 아직 두번째가 안 보아 된거 보니까 이렇게 보아 속도가 빠르지않나 두번째도 보아중이고 게이트도 열어놔야지 게이트도 열어놔야지 나오려나 안 나오려나 모르겠네 응 나와야지 화석 추출이네 화석왔네 오 진짜 좋은거 같다 오케이 쟤네들은 다 이동했고 얘는 바르다왔는데 다른앤 나오려나 나오려나 덕분에 우리 공운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어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 하나 완료했네 아 나 다음은 오락계약으로 오락 다음은 오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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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공룡관란대가 저건 관란대가 공룡을 부는 시점이 60% 되야되는데 근데 시간 되면 알아서 될거에요 공룡들의 시안에 들어와야지 근데 그거는 그 예약은 좀 어렵다 얘는 왜 안나가고 그냥 여기서 뿔뚜기만 뜯어먹고 있니 응 나가서 친구들과 친해져야될거 아니야 우리일은 힘들지만 보람차 그냥 안고 싸워 개나오면 추가 됐다 그냥 자 여러분 두번째 선물로 갈까요 그래 갑시다 갑시다 가자 그냥 가자 이렇게 여기는 약간 배경이 다르네 여기는 약간 배경이 다르네 여기 약간 배경이 다르네 음 도착했다 이슬라부에르테 마타세로스 남쪽에 16마일 26마일 여기 난리지 않네 여기 난리지 않네 난리지 않나 난리지 않나봐 비가 강하게 내리네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요 저 위에 저 위에 왜 이렇게 난리 났어 아 폭풍 피해를 폭포하는게 가장 급선무죠 폭풍에 오고있다 지금 첫번째 선물로 그렇게 병원에 오는데 여기 대피소가 왔구나 여긴 대표소가 여기 설치되었나봐 오오오 3 또 3 또 3 저거다 어디가 어아아아 다시 운전해 다시 운전해 다시 수리할게 두개 정도 남았다고 저기 앞에 두개 있잖아 저기 위에 위선에 가자 얼른 가자 더 마 아우 아 내 운전실력 너무 안좋다 얼른 가 빨리 아 오랜만에 에볼루션 아닐까 운전하는 방법을 의조로 잊어버렸어 하나만 더 수리하면 해 수리 하나만 더 오케이 됐어 레인저팀은 알아서 돌아가게 하고 일단 케라토 케라토 부어야 돼 우리 60공량 두 마리 필요해 별이 없고 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돈이 줄어들기만 하거든요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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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60공량 부하기만 좀 봐서 늘어나겠지 우리 지금 가게 하나 가게 하나 설치할까 아니야 아니야 꼭 필요한게 있어 에이쉬 이 섬이 공량 탈출하잖아 그럼 난리나 잡을게 없어 잡을게 없어 어디쯤에 설치해야지 이렇게 레인저스테이션 옆에 설치한다 레인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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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섬 공량 탈출해도 이제 안심되겠다 이제 안심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안 이거 이거 섬에 꼭 필요한 건물 두개나 있잖아요 레인저스테이션과 에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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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것도 다 내네 그냥 여기도 설치할래 그냥 여기도 설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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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또 바꿀 수 있잖아 패스푸드 먹을 것도 있어야 돼 바꿀 것 에이쉬 근데 어떻게 패스푸드가 제일 비쌌지 네 대표전은 열어줘 대표전 열어줘 대표전 열어줘 대표전 열어줘 대표전 열어줘 대표전 열어줘 이슬람 마트세루스에서 미신을 완성하면 보상으로 주어진다 아 이거 쓸모있네 주변 건물들이 지켜준대 쓸모있네 이거 쓸모있네 진짜 에이쉬 소 좋았어 이거 뽁뽁이 올 때 이거 꼭 필요하겠다 저거 꼭 필요하겠어 아 근데 여기 금융이 너무 없어서 서늘하죠 네 아 걔네도 뭐하는게 너무 오래 걸려 후양수하우스에서 비해서 이제 절반밖에 안됐어? 실 아니야 저제가 못 megap Yoshi trabalh 데이πο 그냥 기다,, 뽀뽀뽀 Belarus 원래 이렇게 공영 부하호하는거 이렇게 오래 걸린구나 어차피 뭐 부하성공렬은 괜찮아요 82%니까 성공 확률이 다 커요 안심해도대요? 안심해도대요 이 공원은 암망해 아직은 아직은 암망해 안 망해. 아 맞다. 그리고. 아 아닌가? 아닌가? 아 눈 간지러워. 이제 70%야? 실화냐? 실화냐? 빨리 부활 수 없어? 제발 좀 더 빨리 부활해줘. 좋아해줘. 유너드씨가 나가겠네. 이거 가르쳐 도만 줄어들고 있잖아. 기다린 동안 드라이빙이나 해야지? 드라이빙. 그냥 이 귤만 따라가자. 이 귀를 왜 이래? 왜 이렇게 기울여졌어? 그냥. 그래 그래. 여기에 딱. 도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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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도착점이 되돌아가네. 빠르고. 오 줍니다. 드디어 됐네. 드디어 됐네. 드디어 됐어. 얼른 가자. 레인트 팀. 얼른 갑시다. 얼른 가자. 새 차량 시키는 거. 오케이. 바꿔다. 이따가 그래서 바뀌겠지? 됐다. 드디어. 오케이. 하이 케라토. 아니 그냥. 안녕하세요 케라토니. 자. 이스라 모애렛에 오신 환영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지만. 여기에. 여기에. 네 집에 온 거 환영한다. 이제. 집에 온 거. 우와. 역시 육식이라 클라스가 달라. 역시 육식. 어 뭐야. 얘 초원이 안 좋다. 아. 그럼 나무를 좀 없애야돼. 나무를 좀 없애야돼. 나무를 좀 없애. 네? 이 정도 됐. 이 정도는 됐겠지? 초원 훨씬 더 벌어졌잖아. 아직. 좀 더 없애야돼. 좀 가다라구만. 응. 계약왕을 일단 받아드려. 나중에. 아 안돼. 이거 나무를 더 살찌하는 거잖아. 오케이. 이 정도는 됐겠지? 오케이. 됐다. 이제 두 번째도 모아야돼. 이제. 아.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어. 사람들 이제 늘어났다. 일단 이거 10달러로 늘려. 10달러. 넘벌 10. 딱 10달러. 10달러에서 안 들릴게. 만약에 이게. 우리 공원에 문제 생겨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되나.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어. 오케이. 이제 공원 안 망한다 했지? 이제 다시 더 올라가지. 10만 달러 도달했지? 돌파. 10만 달러 돌파. 오케이. 이 공원은 안 망해. 아직. 아직은 안 망해. 오케이. 이 지형이 좀 이상해. 좀. 부드럽게. 땅 다져야지. 이쪽으로 나아졌겠지? 이제. 오케이. 얘네들 이제 잘 지낼거야. 행복지소봐. 다시 100으로 올라갔잖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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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패스포드 돈 엄청 주네. 900. 분당 979달러. 엄청 주는거야? 그 정도는. 으에에에. 아 진짜. 야야야야. 캐라토들아. 고맙다. 너네들 덕분에 이 공원이 살았어. 살았어. 아니 너 없었다. 이 공원은 망했지 않잖아. 와. 아니. 이 공원은 망할 리가 없어. 망할 리가 없다고? 이제 뭐라 지금. 또. 또 누굴 부할까. 근데. 돈을 아끼는게 좋을 것 같아. 호텔이라도 짓고 싶은데. 그건 75만 달러잖아. 75만. 가격이 무시무시해. 아. 뭐라냐. 아. 맞다. 그. 폭풍센터. 폭풍 데뷔센터. 그걸 하자. 폭풍 데뷔센터. 오케이. 여기다. 한 딱. 돌려서. 오케이. 여기 딱 좋다. 자리 딱 좋다. 범위도 다 닫는다. 오케이. 이제 공원은 안전해. 올려가. 일단 그건 이따가 해결해. 그건 이따가 해결해. 이따가 해결해. 현재 발전소를 더 지을. 아니야. 아니야. 반듯하지 않아. 반듯하지 않아.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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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될때까지 한다. 됐어. 어. 레인저스테이션. 그러면 이거 발전소로 가. 업그레이드 하나도 없지. 좋아. 그럼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오케이. 해결. 해결. 레스. 해결됐음. 해결됐음. 와우. 짱. 크.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건물이 너무 디테일하게 잘 나타난 거 아니야? 건물 디테일하게. 아. 이 그래픽 최고다. 진짜. 그래픽 최고. 이거 만든 사람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이야. 아. 이 그래픽 최고다. 나.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게임인데. 이제 조직도 부어야지. 일단 싼 애들부터. 싼 애들. 현재 돈이 없어. 싼 애들부터. 먹이도 설치해야지. 없으면 죽잖아. 아. 15만원. 현재 10만 달러밖에 없는데. 그럼 난 방법이 있지. 사진 찍으러 가. 가자. 우와. 스킨 바뀌었네. 이야. 난 빨간색을 좋아하고. 오케이. 브레이크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오케이. 오. 한 마리 잡았다. 딱 좋아. 두 마리. 찰칵. 예스. 23,000. 와우. 우와. 사진 잘 나왔네요. 인생샷인데요? 아마도 인생샷일거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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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식. 어? 지양재야? 조금만 움직여. 오케이. 됐다. 후뚜어 팀이 있는 것들. 준비 다 됐어. 이제 초식도 등장했어. 이 공원 이제 성장한다. 이제. 이 공원 성장한다. 오우. 오우. 야 레인저 팀. 빨리 도망가. 얘네들 널 쫓아온다. 빨리. 빨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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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나오는거 아니야? 빨리 문 닫아. 빨리 닫아. 빨리 닫아. 오우. 얘네 일부러 안나오려고 하는거 같다. 쟤는 일부러 안나오려고 하는거 같다. 그건 좀 약간. 신사신력 여러분. 뭐 괜찮은거겠지? 세 가족이 된. 괜찮을거야. 괜찮. 오우.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처음으로. 얼구공개 했어요. 예에에에. 얼구공개 했어요. 그리고. 아우. 오우. 주라기보다 에블루션에서. 와. 두번째 섬으로 갔습니다. 두번째 섬.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거구요.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내가 생각해도 내 말투가 이상하네. 그러면.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러. 할거구요. 할거구아. 할. 발음. 어쨌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뭐 또 해달라는게 있으면 댓글에다 추천 남겨주시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바이. wurden 안 fas기니까. 내. transcription. iende월드. 내. 내. 그래서.